안녕하세요 오, 충분해요 어르신도 오늘 화이팅 하세요 야, 너 어디 빌리 진짜 타일냐? 응, 당연하지 야, 너는 있냐? 당연하지 야, 이게 틀렸네 몇 점이 있잖아 아, 당연하지 추천이에요 아는 사람 느린 게 좋겠다 원래 있던 자꾸만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어, 제 생각에는요 저희 운동하는 거 있어요? 운동할 수 있어요 네, 저희 야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저희 온라인 판매도 시작했어요 오 어? 그럼 다음에 집에서 가족들이랑 시켜 먹어봐야 될까?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, 선생님 어머니 오늘 예순이 몇 시에 환하실 건가요? 제가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어 아, 정말요? 네네 네 아 네, 감사합니다 네 자, 딱 뵙겠습니다 우리 애기 오늘 고생했어요 오늘 뭐 매웠을까? 아빠가 가봐 주실게 안녕 엄마, 간다 간다 엄마, 간다 엄마, 간다 엄마, 간다 엄마, 간다 오늘 어땠어? 힘들었어 근데 완전 뿌듯해 고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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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예땅 고생했다 고생했다 정오 restrictive 감사합니다.